안녕하십니까 7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오늘 물방울석이 자그마치 6개나 나왔답니다 6개나 나왔구요 40453734 몬스터는 대강은 7만 8천마리 정도 잡은 것 같네요 매선은 3억 8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3.5 약간은 여러가지 보스도 좀 생겼던 것 같구요 어..잼스톤은 딱 딱 50개 먹었어요 어.. 9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..경매장에 뭘 팔렸는지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.. 아..어제 올렸던 아이템하고 탈망들이 팔렸네요 아..아 100억의 낙찰이면 제가 산거죠 뭘 샀냐 공사소출 혜택이 있길래 100억이면 싼거 같고 101억 정도 됐었는데 싼거 같아가지고 이제 팬텀 보조 느낌처럼 다시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렇고.. 아..이제 방종인형 아니요? 1시간 반정도? 1시간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 아..아.. 6억 5천이 되었네요 어.. 나머지는 이제 몇절이 넘었지 천천히 이제 또 파라볼 물품을 찾아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